짜는 법 자, 팔레트의 모양을 보고 거기에 색상원을 기준으로 하여 에어를 다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짜 넣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갈매기처럼 넣고 밑에 무채색 만들 수 있는 네 가지의 색을 넣을 거예요 자, 그리고 여기 두 개를 짜 놨는데 요색, 요색 짜는 거고 이번엔 이걸 짜요 물감을 짤 때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끝에부터 가득 차게 채우시고 또 가득 차게 또 힘주고 옆으로 가서 또 힘주고 마무리 이렇게 해 놓으셔야 나중에 다른 색들이 사이사이 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랫동안 견고하게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물감이 절대 아끼지 마세요 네 자, 한 번만 더 보여주고 네 번째입니다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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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서 팔레트에 물감 짜는 게 버리는 게 아니죠 다 내가 쓸 겁니다 여기다 담아놓고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 덜어놓고 쓰는 거니까 아끼지 말고 자라는 게 어차피 다 내 거야 자, 하면수 없이 다시 이불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러주고 시켰더니 이렇게 짜놨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다시 아무리 해도 안 채워져요 이럴 때는 네 여기다 묻혀있는 거 중요한 건 이 틈새를 다 채워서 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, 안에 채우고 옆으로 힘 주면서 와서 또 채우고 채워서 올라오고 물감이 나오는 거를 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힘 조절을 하면 됩니다 쭉 짜고 옆으로 오면서 힘 주고 다시 한번 마무리 끝 깜찍 잠깐 드디어 군인만의 보협 fatto 운이 삭짐 쏟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